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어 닭다리 proved the long time it's really tight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리고 고소한 맛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오늘의 맛은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심심한 인간은 소스는 짭조름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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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계란 맵지마스 과일은 멸치찜이 더 저렴해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말이 잘 안좋아용 근데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핫도그 너무 맛있어 양념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볼 오징어 치즈볼 코코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